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상당히 늦게 왔거든요 여자친구의 친구가 한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만나면 머리끄댕이 잡힐 것 같네요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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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간색 커플티 친구야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오,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자, 저희 가자 첫번째 타임에 차이마이 태국에서도 보트 타는거는 그렇게 흔한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보트 타는거 싫어요 그녀는 물을 타는거 싫어요 아아, 물을 타는거 싫어요 오케이 저는 버릴거에요 염색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간김에 좀 거기에 볼거리나 먹거리가 있으면 같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시죠 보트를 타고 갑니다 요거를 타고 안녕 절밤 생각해보는 걸 아무리 좋았다고 하네요 이런 가까운 기계를 세웠어요 6, 6, 5 이곳은 신호를 보고 차가 안오겠다 싶은 신호에다 건너야 돼요 차 차 차 차 차 dep 오늘은 양반을 가지고 기온과 함께하는 상상의 상상의 연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진uição의 상상의 상상의 상상입니다. 상상! 상상! 뼈에! 방문을 먹으러 가야 합니다. 시계누덕 미용실 주인분들이 추천해준 이 동네에서 맛있다는 닭국수입니다.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국수는 일반적인 국물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양념을 너무 많이 친 거라서 이것은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겠습니다. 이 동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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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네는요? 너는 민 Bot 영 serio 영 их 좋아해요. armies은 자신지 몰래와 남眼 시질에 한번 놓은 뒤 아이고 이것은 양념을 깨고 다리는 안이 이제 방금 침침 고춧가루 고춧가루 국수는 이렇게 더운 날에 밖에서 먹는 국수가 제 맛입니다 그리고 국수는 이렇게 더운 불편함입니다 맛은 맛이에요 맛은 맞아 맛있습니다 닭고기도 잘 익혀가지고 아 궁금하시다 스프레이 아 이것도 매콤하네 똠얼맛 질이 넣으면 칠리 넣으면 다가 확실히 맛이 다르네 면도 다르고 매콤함이 또 맛있네요 이거는 이제 내용을 안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제격인것 같아요 닭이 진짜 오랫동안 팍 삼켜져가지고 보들보들한 맛있네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똠얼맛 국수가 더 맛있네요 저같은 경우 매운걸 좋아하기 때문에 매콤한 똠얼맛 국수가 조금 더 당길 것 같아요 다음에는 굳이 태국에서는 국수를 일부러 사 먹어 본 적은 없는데 맛있네요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돼 다양하게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먹었던 곳은 맛이 없었던 곳이었네요 마지막으로 bullsah lou 사재 동양 사재 동양 사재 동양 사잇아 라 대 대 대 대 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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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바트남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동대문이랑 똑같은 곳이에요 도매시장도 많고 모르겠어요 안쪽에 또 퀄리티 있는 옷들이 또 따로 매장이 진열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야외 있는 옷들은 솔직히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 여자 옷 밖에 없네 어이 괜찮네 150바트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흰색 이쁘지 지금 여자친구가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이 다 한국에서 사 온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지 여기는 진짜 입을만한 옷이 그렇게 많이 없네 스타일이 좀 다른 것도 많고 아니면 내가 샵을 제대로 된 샵을 못 찾아서 그런 것도 있고 확실히 옷은 한국이 낫다 한국이나 참새가 방학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법 약간 비싸서 그런 것도 있고 나는 무거운 바트 괜찮은데 구성으로 입고 있는 곳에 여성으로 입고 있는 곳에 넘어갔어요 와우 30밥 30밥? 와우 괜찮은데 퀄리티? 격디 격디 너무 좋네요 테두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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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 다 먹었잖아 오이 주인공 오이 주인공 오이 주인공 수요세상 후에 어떻게 가 오오오 오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하루 일정을 마시고 집으로 갑니다. 저의 머리가 라면보다 더 뽀글뽀글해졌지만 긍정적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것도 인생의 경험이라 생각하면 나중에는 또 이런 실수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구마카 안녕 쭈음 고구마카 고구마카